아, 그거는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매달 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. 준영아. 우리 이따가 급회식 잡혔대. 게다가 소고기찜 짱이지. 응. 별로야, 소고기찜? 아니요. 그렇지, 좋지? 응. 이따 많이 먹어야지. 가시는 게 맞겠지, 부편집장님 입장에서는. 어, 엄마, 너 초장부터 달리는 거야? 아, 죄송해요, 잠깐만요. 아, 어제가 진짜 안 오려고 그랬는데, 어제. 어제가 저런 길을 어디 안 가시면 안 돼요. 어떡해. 어, 웬일로 취했네. 어쨌든, 저기.